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완벽한 세력주에요 에이 개잡주다 개잡주 이거 뭐 아무 재료도 없다 인간적으로 와 일리아 1,700원 돌파 미친 거 아이가 진짜 가슴이 끓어오른다 더블 됐다 더블 1,800원 되면 그때는 이제 알아서 매도하라고 해야겠다 와 씨 어떻게든 사인 1,800원이 목표가 했는데 이 양반이 와이라노 자 우리 회원님하고 통화하는 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리아 가지고 계신 분 일일이 전화 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인을 줘야 되거든 어 예 대표님 예 회원님 윤호스입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그 뭐 잘 참아내셨고요 네네 이걸 저희가 이제 원래는 1,800원까지 생각했거든요 어 이제는 그냥 회원님이 알아서 팔아야 됩니다 일단 목표는 달성했기 때문에 완전 세력주 거든요 예 이게 작전주에요 이게 밑에서 개미들 다 압사시키고 차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3,000원 4,000원짜리 저것들은 간다 올린다고는 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역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엑시트는 이제 알아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근데 못 기다리면 하면 안 됩니다 못 기다리면 하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멘탈 나가시는 분들은 못 버틱니다 개미들 절대 수익 쉽게 안 내줘요 자 우리 회원님께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혼자서 해서 사실 7천만원 손실했는데 5천만원 보존합니다 5천만원 먹은거죠 2천만원 남은거지 고깃값으로 약소하지만 100만원 보내겠습니다 계좌 보내주세요 더 보내드리시지만 아직도 손실이 있어서 실제 방금 툭 들어온거에요 11시 18분에 7천만원 자기가 손실이 없고 일야 해가지고 5천만원 먹었고 아직 마이너스 2천만원이랍니다 그럼 이번에 정보줄 들어가면 그냥 그 다음 플러스 되겠네